이번 시간은 이어서 비행기라는 동요도 함께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는 똑같이 한마디에 4번씩 치는 4비트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반주를 들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엔딩은 우리 비행기 둘 셋 넷 엔딩까지 한 번 더 쳐주시면 됩니다. 제가 반주를 틀어드릴 테니까 두 번 연속 연주해 보시길 바랍니다. 준비 하나 둘 셋 넷 E 코드 다시 A 코드 자 한 번 더 둘 셋 넷 E 코드 A 이어서 E 코드 다시 A 둘 셋 넷 이렇게 마무리 빰까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